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루트의 핏불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수혈하는 것은 6월절의 핏불이는 예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니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게 하시려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게 하시려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묻는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들에게 놓을지며 아멘 예수님의 피에 강물에 적시면 문둥병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문둥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그 손가락에 찌고 여호와 성소 장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게 하시려는 사람은 짐승의 피를 뿌린 바다야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바다야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뿌림을 받은 것은 피가 정결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린 바다야 모든 죄에서 영원토록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린 바다야 모든 죄에서 영원토록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레이기 14장 27절 말씀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아멘 짐승의 기름을 손가락에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은 이 피가 하나님과 나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스토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모든 이들의 복의 관념은 물질이 많고 건강하며 자녀가 잘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닫해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에게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에게만 유한일서 5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관한 증거요. 성능의 증거도 예수님의 관한 증거요. 말씀의 증거도 예수님의 관한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증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오. 은사도 예수님의 증거하라고 각종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는 증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헛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피 복음이 전해지므로 듣는 자로 하여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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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